음악 청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노야마스타 최애경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바닷가 촌년입니다. 어렸을 적에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가 아마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하면서 제가 3살 때 바닷가로 도피에 어쨌든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큰딸로 태어났고 부모님 고생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늙은이처럼 철이 좀 일찍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애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 생각이 뭐였냐면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돈에서 해방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돈도 좀 모았고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팔아서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저희 집이 좀 힘듦을 겪게 되고 제가 이제 우울증을 선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그냥 있으면 눈물이 주르륵 그러니까 우울증은요 욕심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지 욕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런 분들이 애터미 사업 못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이제 우울증이 있었고 제가 우리 집 딱 한 채 남았어요. 그것도 20평대 아파트 한 채 남았는데 저희 신랑한테 5천만 원만 마이너스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것으로 이제 제가 꽃집을 한 13년 했어요. 꽃집도 하고 해집도 하고 막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면 부자 되는 줄 알았고 또 어느 정도 그래도 그냥 그렇게 쭉 살 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천만 원을 마이너스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옷가게를 어디 가서 이제 나무집 일을 하기에는 조금 자존심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천만 원 마이너스를 받아서 옷가게를 정말 시장 옆에 조금 저렴한 곳에 이제 제가 옷가게를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애터미를 만난 것은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정도 하는 저희 스폰서님으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그냥 초인종을 누르셨고 제가 그때 있어서 제가 제품을 이제 한두 가지 사면서 그냥 어 해원 가입을 하면 더 싸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에 저는 해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옷가게를 딱 차리고 저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매일같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했던 행동은 뭐냐면 11종을 일주일만 체험을 해봐라 라고 저한테 주셨고 저는 그 제품을 써보면서 반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뭐였냐면 곱게 늙은 할머니. 할머니가 됐는데 정말 곱게 늙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서 화장품 가격은 안 아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좋은 화장품 저희 신랑 모르게 엄청 비싼 화장품도 쓴 적이 있고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11종을 딱 써보고 일주일 만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제품이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얼굴이 아무리 관리를 했어도 이제 막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 제품을 일주일 써보고 완전히 반하게 돼요. 그 반하게 되니까 이제 저희 스폰서님들이 잘 됐잖아요. 옷가게만 오면 저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가 그 투자를 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제가 애터미도 안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도 있는 여자고. 그런데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옷가게 북박이로 있다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들이 매일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애터미 비전을 얘기했지만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절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이너스티라는 그런 다단계를 꽃집을 할 때 제가 1년 정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하고는 절대 맞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절대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품은 싸고 좋으니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스폰서님들이 오셔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가랑비에 옷이 조금씩 젖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입을 시키신 저희 스폰서님은 그냥 가정주부이셨기 때문에 그분 혼자만 저한테 왔다면 저는 애터미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답. 정답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제 정답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저를 선택을 하셨고 계속 왜냐하면 제 환경이 바뀌었고 저는 충분히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오시면서 애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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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조치순 총장님 아시죠. 리더분들 아실 건데 우리 조치순 총장님이 저한테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하고 대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1박 2일 세미나를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제가 갈 수 있어요? 저 그거 옷가게 먹고 살아야 됐고요. 저희 신랑도 자영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cctv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잘 안 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돈도 못 갖다 주는 상황이고 저희는 돈 있던 돈은 다 날려 먹었고 그리고 정말 5천만 원 마이너스를 받아서 옷가게를 차렸고 그러면 이 옷가게가 제 목숨이고 우리 가족의 목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을 닫고 1박 2일 가 그리고 고객과의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고 어디를 간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치순 총장님이 저한테 1박 2일 세미나를 가자. 못 갑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애경 씨는 부자되긴 글렀네요. 평생 쭉 옷가게나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조금 싫은 소리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생긴 건 안 그럴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꾹 참았어요.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그럼 막말을 하지? 그래서 있는데 이분이 굴하지 않고 또 애터미에 대해서 막 비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을 가자. 애경 씨 한 번만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상을 탁 쓰면서요. 못 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그러니까요. 애경 씨는 부자되기 글렀네요. 그냥 쭉 옷가게나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요.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면서 아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랬어요. 제가 진짜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막 눈물을 닦고 그런데 저를 모셔간 저희 스폰서님들이 더 놀랐어요. 이제 저 제품 좋아하는 쟤마저 떨어져 나갔구나 생각했을 건데 제가 막 우니까 조금 이른 시간인데 우리 저녁 먹으러 갈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갔어. 그래서 울면서 막 헹궈 다 들어놓는 거예요. 왜? 밥 먹으러 가려고. 눈물이 눈도 적은데 눈물까지 흘리니까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누구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제가 아휴 나를 울려가면서까지 거기를 가자고 하는데 그럼 한번 가보지 뭐. 그리고 저는 약속을 그날 했어요. 하고 그날 정말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갔습니다. 거기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유일한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라는 얘기에 저는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쩌면 정말 내가 부자로 살고 싶었는데 어쩌면 나한테 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기회이면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생겼고 그날 저녁에요. 정말 우리 스포서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인생 시나리오를 빽빽하게 적었어요. 적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결의결단을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저는 결의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업을 하시면서도 결의결단이 늦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이렇게 좀 사업이 전개가 잘 안 되는 분들을 봤더니 그런 분들이 결의결단이 좀 늦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저녁에 결의결단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누가 출근하라고 안 해요. 저는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1번으로 출근을 해서 정말 청소를 국장때까지 한 것 같아요. 국장돼서도 했고 그게 버릇이 되니까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처음에는 옷가게로 갔죠. 제가 옷가게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옷가게 오는 손님들에게 애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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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옷가게도 문을 닫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되는 어느 날 제가 오토가 됐습니다. 오토가 됐고 3년이 되니까 월천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2억 연봉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9년 동안요 열심히 이제 성공 이제 2단계 남았잖아요. 그리고요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총장을 가면서 노엘마스타를 가면서 마지막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너무 부럽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정말 2단계 남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뛰어서 빨리 이제 그 2단계를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왔어요? 코로나19가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9년 동안 열심히 쉬었으니까 나한테 조금 쉬라고 이런 여유를 주나?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럼 나한테 부족한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딱 50이었어요. 50이고 지금 51살인데 50이 되니까 이제 아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막 매일 걸었어요. 만보식 지금도 이제 그 기록을 제가 인스타에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매일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근데 제가요 어느 정도를 걷는 걸 싫어하냐면요 차를 주차를 할 때요 가장 가까운 곳까지 뺑뺑글뺑글 뺑글뺑글 돌아서 가장 가까운 데까지 되는 사람이고요 또 햇빛이 지면 아우 나 햇빛 때문에 나 밖에 나가기 싫어 걷기 싫어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불어서 싫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걸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가지 강사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서 시대 흐름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에 들어와서 책을 보게 되고 또 성격도 당연히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코로나를 보냈고 그리고 저희도 줌을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일찍 시작을 해서 저희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지금 사업을 전개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책 같은 걸 읽으면서 많이 정말 반성을 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열심히만 하면 저는 부자가 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담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제가 하지 않았구나 라는 반성의 시간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돈에도 인격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돈에도 인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나한테 있는 돈이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함부로 하면요 돈이라는 놈이 자기만 나가면 되는데 나의 주위에 있는 돈까지 싹 긁어모아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땅도 팔았고 하다 보니까 주식도 하면서 투자도 하면서 돈을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내가 벌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갖고 나가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놈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을 소중히 어기고 특히 우리 회장님처럼 돈을 쓸 줄 정말 그렇게 좋은 데 쓰고 이러면요 돈들이요 나한테 오는데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돈들한테 얘기한대요 얘 가자 가자 애경이한테 가자 이러면서 싹 긁어갖고 모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성공만 하는 게 정말 부자가 부자만 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오히려 애터미를 통해서 이제 더 성장은 못했죠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는 더 못했습니다 저희 조직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보람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김미경 리부트책도 제가 이제 나오기 전부터 이 책을 기다렸다가 이제 예매를 해서 사서 읽어보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모든 걸 다시 시작해라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 4차 혁명 시대에는 기술의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데 IoT 인공지능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원격의료 그다음에 에듀테크 유입기술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완전히 우리 생활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리고 50여 가지의 디지털 화폐 까지 해서 50여 가지의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공상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생활에 찾아올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또 강사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요 디지털 화폐 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니더스 컨퍼런트에서 회장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디지털 화폐 하면요 대부분 코인 다단계 코인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코인을 통해서 그 모티브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50여 가지가 다 디지털 화폐 까지 해서 50여 가지가 다 융복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보면 지금 코인 다단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금 주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거기서 이제 돈도 번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벌면은 번만큼 투자를 하게 돼 있고 결국은 손해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절대로 다단계로는 풀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도 아니고요 여러 정말 몇 수십 개의 이 코인 다단계도 있고 코인도 있는데 이 국가의 입장에서는요 절대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회장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냐면요 국가가 관리하는 것들을 보면요 담배인삼공사 돈 되는 것들은 다 하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담배인삼공사 수자원공사 기름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 누가 해요 누가 관리해요 다 나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돈 디지털 화폐 그죠 이 블록체인 이것도 코인도 결국은 나라에서 관리할 거라는 거죠 어느 기업 거를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은 종이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를 하면서 하다 보면 내가 막 시작을 해요 그러면요 많은 다단계들이 본인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200만원 되기 전에는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사주고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았고 저는 결의결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한 20가지 30가지의 다단계를 접해봤습니다 이제 주위에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막 시작하는 다단계 앞번호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건의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절대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터미 같은 사업은 없고요 애터미 같은 회장님도 없고요 애터미 같은 정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애터미 하려고 또 이제 발 담그시고 알아보고 계시고 또 막 시작했는데 주위에서 애터미 늦었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 다른 일 다른 다단계들이 많이 접근을 하실 텐데 정말 부자가 되기 싫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정말 애터미에는 없다 갔다 오시면 더 잘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가서 또 시간 낭비 돈 낭비 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사회의 물결이 오고 있고 벌써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봐야 하고 배워야 하고 또 선택해야 하는지 그죠 이 암담한 세상에 그죠 어떻게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애터미는 지금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같이 공감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할 게 경제 저성장시대입니다 맞죠 그래서 수축사회라는 그 책을 이제 읽어보면 엄청 두껍거든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21세기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팽창사회에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대는 인구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때는 기술이 부족하고 자재가 부족하고 생필품이 부족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인구도 인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생산 만들어 놓으면 팔리는 시대 그게 바로 팽창사회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멍가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축사회에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면서 이제 공상품은 많아지면서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골라쓰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앞으로 99.997%와 0.003%로 나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장님이 요즘 강의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99.999%와 그다음에 0.001%로 나뉘게 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뿌레까리아트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이제 나뉘는 시대가 분명히 앞으로 오는 시대의 경제에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예전에 우리는요 정말 대기업 그리고 탄탄한 기업 그리고 정말 오랫도록 나이 먹을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선택을 했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기업을 택하냐면요 칼퇴해주는 기업 정말 그 시간에 칼퇴해주는 기업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이 5시나 6시에 칼퇴를 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직장을 다니면서 직업을 만든대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나한테 정말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해서 앞으로 내가 평생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개발을 해서 내가 앞으로 정말 정년 퇴임이나 내가 정말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내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터미에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직장을 지금 잘 다니시면서도 하시는 분들 많고 또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기치 못한 질병이죠 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좀 건강하게 지금은 살아가고 있고요 또 백신이 나와서 또 맞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두 번을 더 맞아야 되고 올해 안에는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좀 답답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다고 누가 얘기하냐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저는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 저희 동만 보더라도요 쓰레기가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쓰레기 더미에 정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저도 이제 고민스러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예 정말 그게 고민스럽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이거를 안 쓸 수도 없고 노력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이거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또 조금 시정에 나가야 되지 않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오염 기후분계 현실 때문에 그런데 기후분계도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시대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저출산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이를 안 낳잖아요 안 낳다 보니까 이제 시집을 갔어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그 아이 하나한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그래서요 어린이날이나 생일이 되면 선물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 아이가 정말 6분 8분 10분의 어른을 봉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으로 많이 또 걷어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애터미 막 시작했을 때 이탈리아 여행을 저희 신랑 모임에서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 했어요 왜 그러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 가이드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세금으로 많은 돈을 다 빼나가기 때문에 일을 해도 얼마 그분의 가져가는 게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고 이민을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가이드가 얘기했던 게 지금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고령화 시대에도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이제 로봇이 나오면서 AI 로봇이 나오면서 연예대상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시상식을 로봇이 트로피하고 꽃다발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빙하는 것도 이제 뭐가요? 기계가 그죠? 로봇이 하고 그 다음에 무인 편의점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캐디도 캐디도 보니까 이제 기계가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이제 어떻게 뺏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펀드매니저 같은 경우도 이제 AI가 알고니즘을 통해서 이제 펀드매니저도 하고 있고 어쨌든 앞으로 일자리가 7만 가지 정도가 없어지는데 앞으로 차차해서 2억만 가지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직업들이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나의 직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남편도 남편 직업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은요 공부 공부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이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떤 것을 달란트로 가지고 있는가도 조금 더 생각해서 아이들에 맞는 시대에 맞는 공부를 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빠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뉴로멀 시대다 직곡이다 뭐 뭐 브리노믹스 뭐 시대 뭐 많은 신종어들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이 온라인을 지금 저희 딸이 이제 엊그저께 생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다 뭘로 받아요 예 직접 대면으로 안 받고요 다 이제 카톡으로 틱 하고 와요 왔는데 오늘 그것을 다 여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박스가 박스가요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뭐냐면은 이제 선물을 다 예 카톡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들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지금은 선물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0대까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기들부터 50대까지는요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다 사고 있고 옷도 사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5년 10년만 지나면 이제 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제가 50대니까 이제 60대가 되면서 모든 소비는 다 뭘로 한다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식 문화도 이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배달 문화로 바뀌면서 플랫폼으로 이제 배민이라고 그러죠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그 다음에 쿠파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생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오도바이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운전하면서 불안한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커피도 커피도 예전에 다방이 있었잖아요 예 다방이 있는 다방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있어요 시골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커피 다 배달시켜 먹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 예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은 오케이 오케이 하는데 언니들이 무슨 커피를 시켜 먹어 막 이러시는데 저도 이제 소비자들 만나면요 모르고 계시는데요 젊은 분들은요 커피 다 시켜 먹어요 예 커피숍에서 배달시켜서 먹는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다 바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쭉 훑어봤어요 이제 시대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시장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예 그 시장이 뭐냐면 플랫폼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정거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연결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데 특약점 도매업자 소매업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까지 온 거였어요 저도 도매업도 해보고 소매업도 해보고 소비자도 대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대형마트가 딱 생겼잖아요 대형마트가 생기니까 이제 조그만 상가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졌죠 그러면서 저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곳에 편리하고 예 가면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재미삼아 대형마트를 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지금은 불편함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일단 밖에 나가면 차들이 너무 많아 예 불편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마트도 안 가고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들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흐름이 전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이 물건도 팔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가게 오픈을 해서 팔던 그런 제품들을 이제는 개인이 예 이제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파는 시대 그래서 정말 유통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아직도 20세기에 있다 보니까 내가 돈 조금만 있으면 가게 하나 오픈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 에터미 하시면 됩니다 예 에터미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에터미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강호동의 밥심이라는 프로를 보니까요 신사임당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PD였어요 PD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위에 상사의 월급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걸로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와이프와 먹고 살 수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딱 때리치고 나와서 유튜브를 너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에스대에 나온 증권회사에 나온 어떤 분도 이제 이걸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존니도 그렇고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요 억대의 헌봉자예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몇 억씩 벌어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유튜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능력들이 없으면 에터미에서 다 만들어놨다니까요 에터미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시장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에터미가 뭐다? 예 그 뜨는 플랫폼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냐면요 이 제품을 써보시고 정말 좋다 정말 에터미 좋고 싼 것 같아 라고 하면 자랑질만 하면 돼요 자랑질만 하는 잘하면 되는 일입니다 인데까지 소비는요 결국은 소비자였어요 저도 모든 것을 어떤 물건을 쓰더라도 소비자였어요 그런데 에터미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예 그런 일이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터미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으로 제품 런칭을요 일품일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쓰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에요 중소기업이 물건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게 마케팅에 밀려서 성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써줌으로 인해서 제품 좋은 제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주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은 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요 18개국에 지금 에터미가 지금 지사가 나갔습니다 지사가 나가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글로벌 매출이요 1조 8500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대비해서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21년도에요 터키 카자스탄 뉴질랜드 영국 독일 이렇게 진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는 브라질 이탈리아 페루 프랑스 뭐 카르키스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전 세계 50개국 80개국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상이 2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년이면 이제 글로벌 뉴스킨을 이길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5년 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조 원을 하면요 전 세계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일을 저희가 탈환을 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예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이제 아메이를 이기게 되는 어 가슴 떨리죠 예 이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러면 1억 영봉자가요 몇 수십 명 몇 수십 예 몇 천명이 아니라 예 몇 수십만 명이 전 세계에서 나올 것이고요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1억불 10억불 100억불 예 충분히 저는 애터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메이가 78개국의 매출을 어디로 가져가요 미국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50개국 70개국 80개국이 어디로 가져와요 대한민국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정치인들도요 이제 애터미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고요 애터미 가입 안 하면 어떻게 우리 안 뽑아줄 거잖아요 맞죠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애터미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다 설명을 해도요 한 시간씩 걸려요 제품에 대해서도요 설명하자면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이 걸려도 자랑질 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제품은요 제품은 유통은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다 라고 우리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유통유통 별거 아니야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온다 맞죠 근데 애터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입증이 되어 거의 한 70%는 되어 온 것 같아요 다단계지만 애터미 제품 써보니까 싸우고 좋은 것 같아 저희가 첫 장기 했을 때는요 다단계라고요 15번 가도요 어떤 분은 가입도 안 해주고요 쳐다보지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가면요 제품은 싸고 좋은 것 같아 라고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터미는요 제품 해모임부터 지금 제가 또 효과를 보는 게 논이에요 여러분들 논이 드세요 정말 해모임과 이런 것들은 건강하신 분들 잘 못 느끼시고 논이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빠른 효과가 정말 빠르게 나와요 논이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다리 연골 수술을 하셨는데 염증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계속 지금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빠른 회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은요 그냥 써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품 설명만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부업자 세미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폰서들 강의하실 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제품 감동이고요 만약에 애터미 망했어 저는요 회사 본사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어디다 싸놔야 되지 고민할 거예요 왜? 내가 쓸 제품 빨리 어떻게든 구입해놔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애터미 제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니까요 다 제품에 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애용자가 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애터미 정말 나 잘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애터미 제품을 열심히 애용하시면 그냥 나가서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이걸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얘기를 하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GSGS로 저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개국 50개국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경영 목표가 뭐냐면요 고객의 성공이에요 이때까지 고객의 성공이란 슬로건을 걸고 하는 회사가 있었나요? 예 졸도도 있었고 만족도 있었고 성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객을 우리 같은 소비자를 성공을 시키겠다는 경영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요 유통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제 애터미 여기에 내 아이디 비번 치고 들어가면요 전 세계 제품이 직구 우리가 사잖아요 근데 이거 반품하기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전 세계 제품이 다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통의 허브 애터미를 통해서 유통이 다 이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인류 기업으로 가겠다 초인류 기업이라는 것은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 시가총회 10위 안에 들은 회사들이 완전히 플랫폼으로 다 제조업 회사에서 플랫폼 회사로 다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 제조업 회사 그 플랫폼 회사를 이길 수 있는 회사가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인류 기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때 그럴 걸 애터미 할 걸 걸 걸 하다 걸 걸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지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써보시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너의 마인드가 중요하죠 예 오너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이것도 한 시간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또 해야 돼요 저희 회장님은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고 또 본인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또 우리가 이제 100대 기업 정말 같이 일해보고 싶은 기업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고 또 대상도 우리 회장님이 받으셨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뭐 정말 사회의 공헌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뭐에 했다 뭐에 했다 뭐에 했다 뭐 100억을 기부했다 다 얘기했는데 지금 너무 많으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말하는 사이에 정말 많은 기부 사회의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쿠팡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TV에 나오는데요 저는 쿠팡이 지금 미국에 나가서도 상장을 한다 근데요 저는요 그 주식 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기업의 오너의 마인드가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일품일사로 중소기업에게 물건을 가져오고 또 납품도 우리가 50% 먼저 주고 또 납품 일주일 안에 100% 현금으로 납품을 해주잖아요 현금 입금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내가 물건을 가져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70%를 정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두 달 후에 얼마를 하냐면 30%를 마저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자들이 제품을 납품하고 싶어도 돈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 돈을 빨리빨리 줘야 세 달이 걸리는 거예요 세 달이 걸리니까 이 기업들이 납품을 못하고 돈에 흐름이 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다른 데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누트를 가르쳐준대요 그러니까 이 기업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가 줄 돈을 자기네가 안 주고 다른 데서 돈을 빌려 써라 라고 하면서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저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기업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아웅하고 눈가리기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적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정말 오늘 망해도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머리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빛이 없는 그런 회사고 이제 다양한 컨텐츠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이제 APP라고 해서 퍼스널 비즈니스 퍼스널 비즈니스 플랫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한테 마트 하나 백화점 하나를 분양시켜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여기에 제 아이디 비번 치고 딱 들어가면요 누구 쇼핑몰이에요? 애터미 쇼핑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쇼핑몰처럼 딱 들어가면 최애경 노엘마스터 쇼핑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제 라이브 스타일 제 이제 크루즈 갔다 온 여행 사진 같은 거 막 올리고 아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라는 것들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제품도 제 마음대로 나열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데까지 없는 하나의 유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는요 다단계를 이기겠다는 회사가 아니라 마트를 이기겠다는 회사라는 거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백화점 하나를 마트 하나를 그냥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회원 가입만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양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현실 중강현실 그래서 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요 AR XR이라고죠 이 콘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내 고객을 딱 만났더니 예 그거 다단계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단계는 다단계인 것 같아 근데 아닌 것도 같아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 이 핸드폰으로요 딱 쳐요 쳐가지고 회장님 저한테 다단계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 다단계예요? 하고 딱 비추면요 우리 회장님이 제 옆에 딱 실루엣으로 나타나셔서 아 우리 회사가 다단계라고 여쭤보셨나요?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나타나서 그 소비자에게 설명을 다 해준대요 그래서 나는 진짜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하겠어라고 하면요 야 그냥 들어봐 우리 회사 회장님이야 라고 딱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지금 에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정말 다 만들어진 회사 분양을 주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회사를 만났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유통의 허브가 될 것이고 초인류 기업이 될 것이고 다 알겠어 그리고 에텀이 나는 할 거야 제품 써보니까 싸고 좋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성공하냐는 거죠 아까 제가 답 가르쳐드렸죠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가 아니라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에텀이에도 성공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뉴얼이 성공의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성공의 8단계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8코아를 안내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성공의 8단계 그러면 꿈과 모패 설정, 결의결단, 명단 작성 이것만 외우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에텀이를 3년을 했어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뭔가 성과가 없어 그러면요 내가 어디에 막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담도 안 해요 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후속관리에 좀 그러면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아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그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걸 뚫어주면 돼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지금 어디에서 나왔어? 중국에서 나왔어 미국에서 나왔어 그러면요 그분들에게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세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꿈과 목표를 먼저 적으세요 내가 죽을 것처럼 정말 해도 행복한 그런 꿈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에텀이를 하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꿈 정말 이런 꿈이 있다면 나는 에텀이 죽어도 나 여기서 이룰 수 있다면 이 꿈을 향해서 할 수 있다면 나는 에텀이 하리라 라는 꿈을 먼저 정립을 내 파트너한테 시켜야 되는데 아니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판매사 알면서도 파트너가 오면요 명단 줘봐 가보자 저 명단 없는 명단 없죠 할 사람을 찾으니까 명단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명료하게 꾸게 해주시고 결의결단 저는 결의결단이 좀 빨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명단도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사람에게 명단 내놓으라고 하고 가보자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의 8단계는요 이게 매뉴얼입니다 성공의 매뉴얼 스텝 하나하나 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 게 8코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정말 오토판매사 방향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오토로 왜냐하면 이제 이 코로나19로 끝나면 좋은데 코로나 뭐 2, 3도 올 수도 있고 2, 2도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오면 내가 오토로 만들어 놓으면 연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면으로 누군가를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 대면을 함께 하셔야 돼요 비대면만 하셔도 안 되고 대면만 하셔도 안 되고 대면을 해서 빨리 줌으로 비대면을 만드는 일까지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일은 오해하는 것을 이해해 만드는 일이에요 물건 파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물건 팔다 보면 또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스폰서가 이게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물건 앞에는 내가 오토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물건을 파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오해하고 있는 물건 써보게 하고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내려 쓰게 하고 또 그런 분들한테 더 관리도 잘해주고 그리고 칭찬도 더 많이 해주고 선물도 그런 분들한테 주고 밥도 그런 분들한테 사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나 쓰던 거 두 개 쓰고 세 개 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애터미 오해 안 하고 다 당기지 뭐 이런 거 오해하는 것들을 이해로 바꿔주면 부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단계 성공의 8단계도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그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내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굿모닝 애터미 언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하시고 스폰서와 소통하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하면요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복제예요 복제 좋은 나무가 되려면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된대요 가지치기를 그런데 그 가지치기가 뭐냐면요 애터미에서 가지치기는 나의 아직 나의 고집 나의 고정관념 나의 질투 질투 때문에 또 망해먹는 조직이 많아요 그다음에 나의 부정적인 말 그런데 말이 가장 힘이 세대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내가 들어 망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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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니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로나를 터지면서 계속 우리 김은혜 본부장님도 성경 보지만 저도 이제 계속 1독 2독 3독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을 꾸는 게 뭐냐면 뭐였냐면 아 이곳에서 이곳에서 천국 당연히 죽으면 가지만 나는 이곳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그 천국과 같은 삶도 똑같아요 나를 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는 삶 그러니까 나를 매일 회개하다고 나를 반추하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하면서도 꼭 나는 안 보고 스폰서 보고 파트너 보고 그러면서 지적질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 안 커요 그런데 애터미도 통해서요 내가 나를 회개하면서 그래 내가 부족하지 우리 파트너들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스폰서를 부족한 스폰서를 만나서 부족하지 고마워 그러면 커피 한 사내라도 더 사고 싶고 밥이라도 한 번 더 사고 싶고 그리고 나의 아집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그리고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 나를 낮추다 보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욕심도 조금 내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데 이곳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답을 찾아서 자꾸 내려놓고 정말 요즘 진짜예요 너무 세상이 다 아름답고요 우리 엄마가 좀 많이 아팠어요 이제 다리 수술을 세 번을 하셨는데 저는 큰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모님 부모님 이제 내가 다 이거를 책임져야 되고 이제 그런 집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해라 살아계실 때 잘해라 그러면 제가요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언니는 잘했어? 언니는 잘했어? 꼭 못한 사람들이 훈계하듯이 얘기하더라 그게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훈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지금 완전히 바뀌어 가고요 부모님이 내 곁에 정말 숨을 못 쉬고 계시더라도 그냥 병원에 그냥 아니 우리 엄마는 그런 분 지금은 아니고요 다리 수술만 하셨는데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제가 나를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다 감사로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 이곳이 천국이에요 저도 정말 그래서 하늘을 봐도 감사 꽃을 봐도 감사 다 감사 아침에 눈 뜨면 감사 저녁에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함을 가지면요 사업도 정말 잘 되고요 애터미에서 누구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나를 조금 내려놓는 거 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끈기입니다 끈기 이제 애터미 딱 터지니까 벌써 저기 돈 벌러 가신 분들도 있고 아이고 끈기 없어 갖고 복도 지지리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나중에 진짜 껄껄 인생 살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제가요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조금 있다가 저희 총장님 저희 스폰서님 두 분과 저 그다음에 제 파트너님이 또 총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네 분이서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제주도를 왜 갔냐면 이제 운동 저도 이제 걷기 운동을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그래 우리 운동하러 가자 라고 해서 배낭 진짜 딱 하나 우리 돈 많이 벌어서 가서 막 여행하고 이게 아니라요 배낭 하나만 딱 메고요 정말 비행기를 탔어요 숙소도 하나도 정해놓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하루에 3만 곳씩을 걸은 거예요 10박 11일을 3만 볼을 걷는데 네 분이서 걷는데 한 분이 제 파트너인데 그분이 이제 걷는 것도 좋아하고 산행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나이가 연세가 60이 넘었는 이제 60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이 신발을 아들이 사줬다고 조금 예쁜 걸 신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발이 먼저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3만 볼을 걸으면서 계속 물어봐요 아니 어떡해요 아파요 괜찮아? 그러니까 그분이 뒤에 따라오시면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찬양 들으면서 막 미친 여자들처럼 막 이러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걸었어요 그리고 언니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숙소 가보니까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네 분 다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히고 다 터진 거예요 다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같은 아줌마 우리는요 네트워크 해본 사람도 없고요 뭐 장사한 사람도 저밖에 없고요 저희 스폰서님도 그렇고 뭘 해본 분들이 아니에요 다 가정 주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애텀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왜 성공을 했을까 그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그 자리에 정말 아프지만 다 아팠어요 우리 저도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제 파트너가 더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아프다고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숙소에 들어가니까 우리끼리 웃고 우리가 이래서 성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하던 일을 묵묵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만약에 혹시 정말 스폰서님들에게 파트너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신다면 정말 애텀에서 성공이 늦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꾸준히 묵묵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학문이든 믿음이든 배움이든 성공이든 그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의미 없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실천하셔가지고 올해 이제 코로나 끝나면 내년에 정말 성공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